백자 시간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날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첫번째 예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생년월일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왼쪽에 있는 6자리 숫자를 이용해서 둘자리는 연도, 둘자리는 월, 둘자리는 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함수를 통해서 연, 월, 일 값을 넣어주시면 날짜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등을 입력하시고요. 데이터 함수 입력하겠습니다. 선택하고 더블클릭, 연도가 필요한데요. 연도는 미드 함수입니다. 미드, 문제에 제시된 함수, 미드 함수 이용하시는데 주민등록번호에 가서 신표, 첫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오면 앞에 있는 88년에 해당한 연도를 추출할 수 있고요. 연도 추출이 끝났다면 신표 눌러서 연을 구분해 주시고 미드 다시 한번 주민등록번호에 가서 이제는 앞에 두 자리를 빼면 세번째 자리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와서 월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신표, 다시 미드 함수 입력하신 다음에 바로 왼쪽에 있는 주민등록번호에 가서 다섯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온 다음에 미드에 대한 가로를 닫아 주시고요. 데이트에 대한 가로를 닫아 주시면 연, 월, 일을 조합해서 날짜 형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직접 입력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제가 지워볼까요? 지우고 다시 는 하시고 데이트 함수만 입력을 해요. 그 다음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요. 첫번째 연도, MID, 미드 함수 직접 쓰시긴 하셔야 돼요. 주민등록번호에 가서 첫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 마찬가지로 미드 함수 쓰시고 주민등록번호에 가서 세번째부터 두 글자 다시 한번 데이 함수 미드 함수 쓰시고 주민등록번호에 가서 앞에 네 자리를 빼면 다섯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연, 월, 일에 해당한 값들을 작성하시고 확인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표 2에서요. 기준일과 입사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연차와 나이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연차부터 계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준일에서 연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이열함수 기준일이 있는 제1세를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기준일의 데이터는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면 기준일의 연도 2022가 구해질 거고요. 마이너스 입사일의 연도를 빼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이열함수 이용하셔서 Y, E, E, A, R 이열함수 입사일에 가서 연도를 추출한 값을 빼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2022에서 2019를 뺀 값이 구해질 거고요. 그냥 엔터 누르면 날짜 서식으로 나와요. 그냥 바로 이어서 가로 열고 우리는 나이를 계산하겠습니다. n% 하고 큰 따옴표 묶어서 가로까지만 한번 작성하고요.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2022에서 2019를 뺐더니 연차는 3년 차입니다. 라고 구해줘요. 그냥 가로를 만약에 넣지 않으면 날짜 형식이 되니까 세일서울식 가서 일반 바꿔주고 설명하는 게 좀 번거로워서 그냥 저는 가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가로 다음에 우리는 나이를 계산해서 넣으실 건데요. 나일은 다시 한번 n% 연산자 이용해서 계산식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일의 연도에서 아까와 동일하게 이열함수 기준일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제1셀에서 참조하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마이너스 가로 열고 1900 더하기 주민등록번호 앞에 두 자리를 가져오래요. 왼쪽에 두 글자를 가져오시려면 left 함수를 사용하시죠. left 더블 클릭하신 다음 주민등록번호 클릭이 안되시면 방향키 이용하시면 돼요. 심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가로 닫고 1900 앞에 열려있는 가로를 다시 한번 닫아주시면 나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를 하나 끝에 나이 가로 묶은 가로를 닫기 위해서 맨 끝에다가 n% 연산자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연차와 나이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계산식을 작성해 보셨고요.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휴가 일정표인데요. 휴가 칠발일과 휴가일수를 이용해서 출근일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주말은 제외한 평일만 휴가일수로 더해가지고 출근일을 계산하는데요. 워크데이 함수 사용합니다. 는 하시고요. W라고 입력하시면 워크데이 함수 찾을 수 있고 더블 클릭 그 다음 함수가 어려우시면 함수 삽입 누르시면 돼요. 스타트 데이트는 출발일에서 그 다음에 휴가일수는 4일입니다. 특별히 공휴일을 따로 넣을 거라면 세 번째 칸에 공휴일 날짜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제 특별한 언급이 없으니까 그냥 확인 버튼 누르시면 2022년 4월 1일부터 4일이 경과한 날짜가 4월 7일인데요. 아 중간에 주말이 있었나봐요. 4월 7일이 출근일입니다. 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에서는 생년월일과 그 다음에 요일표를 구분해서 이용해서 태어난 요일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1로 값이 반환이 되어 있다면 위크데이 함수에서 리턴 타입을 2를 넣으셔야 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는 하시고요. 위크데이 함수를 입력해 볼게요. 위크데이 선택하고 더블 클릭 바로 왼쪽에 있는 날짜를 가지고 신표 리턴 타입에서 1을 하게 되면 1요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리턴 타입 2를 넣으면 월요일부터 숫자 1로 반환이 돼요. 참조하는 구분표가 월요일부터 1로 되어 있으니까 리턴 타입을 2를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생년월일에 해당한 요일이 월, 하, 수, 목, 금, 토, 일 순서대로 값이 1, 2, 3, 4, 5, 6, 7로 표시가 됩니다. 그 값을 브이루컵을 통해서 오른쪽에 표를 참조해서 요일을 찾아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등호 다음에다가 브이루컵이라고 입력하시고 더블 클릭 끝에 가서 신표 직접 작성하셔도 되고요. 어려우시면 함수 삽입 누르셔서요. 브이루컵은 첫 번째 찾을 값은 위크데이 통해서 구해놨고요. 참조할 표는 오른쪽에 있는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첫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찾고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2라고 넣으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한 1, 2, 3, 4, 5, 6, 7 숫자가 딱딱 해당된 날짜가 있어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0 또는 false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해당된 숫자의 옆에 있는 요일을 찾아다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날짜 1번 이제 시트를 작성해 보셨고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되는데 아 제가 중요한 걸 빠뜨렸네 결과 시트 보고 확인이 되는데요. 연차라는 글자를 안 썼어요. 문제 보니까 몇 년 차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수정할게요. 우리 가로 다음 쓰기 전에 여기에다가 연차를 좀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연차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로 앞에다가 연차만 추가해 주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장소에서는 결과 시트가 없어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작성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계산하느라고 그 부분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날짜 두 번째 시트 클릭하셔서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시일에 응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평일이라고 표시하고요. 그 외에는 주말로 요일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위크대의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위크대의 함수를 통해서 계산식은 월요일이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리턴 타입을 2를 쓰면 되겠네요. 는 하시고 위크대의 함수 선택하고 더블 클릭 날짜가 있고요. 심표 월요일이 1로 되어 있는 거는 2번 리턴 타입을 2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문제에서도요. 월요일이 숫자 1로 반환되게 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 리턴 타입을 선택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요일에 해당한 숫자가 구해져요. 월요일이 숫자 1 월, 하, 수, 목, 금까지가 1, 2, 3, 4, 5가 돼요. 1부터 5까지는 평일 나머지는 주말이라고 표시하려면 첫 번째 수식을 선택하시고요. 등호 다음에다가 if 만약에요. 더블 클릭 조금 전에 위크대 통해서 구한 값이 작거나 같습니까? 5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심표 그 다음에 함수 삽입 누르시면 함수 if에 대한 마법사 창을 띄울 수 있고요. 첫 번째 조건은 위크대 함수를 통해서 구한 숫자가 5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는 조건을 작성했고요. 그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평일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만족하지 않으면 주말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문자 따로 처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큰 따옴표 처리가 됩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계산 작업 그러니까 날짜 두 번째 시트의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I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입사일자와 현재 날짜를 이용해서 근문년수를 표시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사일자의 연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이열함수 이용하시겠죠. 이열함수 더블 클릭하신 다음 입사일자에서 아 현재 날짜부터 갈까요? 현재 날짜에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이열 안에 Today T5만 입력하시면 Today 함수 찾을 수 있고요. Today 안에는 특별한 인수가 없어요. 가로 탔고 이열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마이너스 이열함수를 통해서 입사일자의 연도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히 어떤 입력하라는 텍스트가 없으니까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날짜가요. 숫자로 구해지지 않고 날짜 형식으로 구해져요. 그렇다면 셀 서식에 가셔서 일반을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숫자 형식으로 특별한 서식을 지정하지 않는 데이터로 표시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실습하는 연도에 따라서 이거는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실습하는 연도에 따라서 저의 화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 다음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자녀 일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오늘부터 시험 일시까지 남은 일수를 표시하라고 했어요. 투데이하고 데이즈 함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커서를 C13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즈 D-A-Y-S 선택하고 더블 클릭합니다. 안쪽에 엔드 데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어려워요. 하시면 함수 삽입 누르시면 함수 인수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고요. 아래쪽에 좀 설명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엔드 데이트는 스타트 데이트와 엔드 데이트는 날짜 수를 계산하고자 하는 시작 날짜와 끝 날짜입니다. 끝 날짜는 시험 일시가 되겠고요. 스타트 데이트는 시작하는 날짜인데 시작한 날짜는 오늘 날짜를 넣으래요. 오늘 날짜 투데이 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닫고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특별하게 뭐 작성하실 내용은 없으실 것 같고요. 확인 누르시면 시험 일시까지 오늘부터 시험 일시까지는 며칠 남았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는데 이 값도요. 여러분이 실습하는 날짜와 저랑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좀 다르지만 결과는 매일매일 여러분 실습할 때마다 결과 값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수업 시간을 이용해서 입실 시간을 계산하고 그 다음 시간 뒤에 시를 포함하여 시를 포함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실 시간은 매시 정각이며 수업 시간에 시에 해당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업 시간은 매시 정각에 들어오래요. 시작한대요. 그러면 아오 함수 이용해서 H-O-U-R 그 다음 수업 시작 시간에 시간 부분만 추출한 다음 뒤에다가 시를 붙여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M% 연산자 이용하셔서 시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타워 주차요금을 계산하도록 하겠는데요. 아오와 그 다음에 미니치함수를 이용해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 주차요금은 10분당 200원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10시 30분에 들어와서 11시 30분에 나갔다면 1시간이잖아요. 1시간이면 10분당 200원이면 1200원의 주차요금이 나오겠네요. 어떻게 계산하세요? 1시간은 60분이니까 200원 곱하기 6을 해서 1200원이라고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먼저 아오와 미니치함수를 둘 다 사용해서 시간을 계산 분단위로 계산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200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는 하시고 시간부터 구할까요? 아우어 H-O-U-R 출차 시간에서 입차 시간을 빼면 시간을 구할 수 있어요. 11시 30분에서 10시 30분을 빼면 얼마가 나와요? 1시간이 구해지죠. 1시간은 어떻게 해요? 60분이잖아요. 곱하기 1시간은 60분이니까 60하면 60분이라고 구해져요. 그 다음 지금은 동일한 30분이지만 아래처럼 12시 20분에서 11시를 뺀다. 그럼 분도 있었어요. 분도 계산할 거니까 도하기 미니치함수를 이용해서 M-I-N-U-T-E 다음 출차 시간에서 입차 시간을 뺀 분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지금은 60분이지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면 각각의 출차 시간에서 입차 시간을 뺀 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60분이면 1200원인데 1200원은 200원 곱하기 6을 해서 1200원이 사실 계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값을 분을 60분이면 200 곱하기 6을 하기 위해서 나누기 전체 값을 나누기 10으로 나눠주면 10분 단위로 10분 단위로 6번 있었다는 걸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9에 나누기 10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10분에 200원이니까 곱하기 200원 하겠습니다. 작성하시면 1200원이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의 셀에 주차 요금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궁금한게 만약에 이거를 전체를 아까 60분은 시간을 구해놓은 값을요. 곱하기 60하지 않고 1200원을 하면 안되나요? 네 상관없으세요.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고 그럼 잠시 옆에다 한번 써볼까요? H.O.U.R 어떤 내용이냐면 출차시간 빼기 입차시간 그러면 시간이 구해지잖아요. 1시간은 10분당 200원이니까 1200원이에요. 그럼 곱하기 1200원을 하겠습니다. 라고 구하시면 돼요. 1200원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날짜를 가지고 계산했기 때문에 친절하게 셀 서식에서 날짜 시간을 가지고 계산했기 때문에 시간형식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일반을 선택하면 1200원이라는 값이 구해지고요. 그 다음 더하기 분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더하기 미니처함수를 이용해서 M.I.N.U.T.E. 출차시간에서 입차시간을 뺀 값이 분이 구해지는데 분에 대해서는 10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누기 10 하고 나서 200원을 곱해 주시면 돼요. 아래까지 셀 서식이 꼭 시간을 계산하면 자동으로 시간형식으로 표시가 돼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나머지 결과는 동일하죠. 이렇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두 개 아오함수 미니처함수 사용하시면 되고요. 순서야 상관이 없으십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결과가 표시가 되면 되고 주어진 함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을 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짜 시간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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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と